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비는 꿈속에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지닌 생물로 자유로움, 변화, 영혼,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나비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변태 과정이 꿈에 나타나면서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비가 꿈속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감정적, 심리적, 혹은 영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속의 나비는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며 감정의 해방이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나비를 본다는 것은 주로 개인의 내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때로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다가올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나비의 대표적인 상징은 변화입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고치를 거쳐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변태를 경험하며 이러한 과정은 꿈에서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거나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비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직업, 관계, 혹은 개인적 목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나비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암시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로 꿈속에서 나비를 보는 것은 자유로움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감을 나타냅니다.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현재의 억압된 감정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가정에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나비 꿈을 꾸는 것은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피로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비는 영혼과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나비를 인간의 영혼과 연결지어 생각하였으며 나비는 죽음 후에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꿈속에서도 이어져 나비는 영적 성장이나 깨달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비가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나 내면의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비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비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곧 자유로워지거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비는 감정적 억압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비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과거의 걱정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신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비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직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자유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어신는 이직 후 더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꿈속에서 손에 안는 것은 개인이 큰 행운이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B는 꿈을 꾸는 사람이 다가오는 성공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속에서 나비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그 기회가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B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비가 자신의 손에 살포시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B씨는 가정 내에서 큰 행복과 안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꿈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는 성숙과 발전을 나타내며 꿈을 꾸는 사람이 곧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업적, 개인적, 혹은 정신적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B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에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나비를 쫓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나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목표가 아직 멀리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비가 멀리 날아가거나 잡히지 않는 경우 이는 그 목표가 아직 도달하기에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에게 도전 정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DC는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나비를 쫓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에서 느낀 동기를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였고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DC DC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곧 사회로 진출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을 잘 적응시키며 꿈 속의 나비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해방을 경험한 FC FC는 이혼을 결심한 후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억압된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찾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 속의 나비처럼 그는 이혼 후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을 되찾게 되었으며 그 꿈을 통해 감정적으로 해방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지씨 지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나비가 자신의 손에 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앞으로 사업에서 성공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꾼 후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계곡에서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 꿈 정치에 임무를 하게 되거나 공직을 맡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나서고 그로 인해 명예를 얻게 될 짐적 나비 또는 잠자리 등이 알을 낳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이야기와 이론을 정립하게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고 사업가는 본래의 이익과는 다르게 2차적으로 사업 성과를 얻게 되어 재물이 모이게 된다. 나비 여러 마리가 별이 떨어진 주위를 나는 꿈 자손이 여러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는다. 나비가 꽃봉오리에 앉아있는 꿈 선남선녀가 만나 문화의 광장이나 호젓한 곳에서 사랑의 꽃마무를 터뜨린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사랑, 만남, 명화 감상 등으로 아름다운 꿈을 꾼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겨 모두 기쁘하고 즐거워한다. 나비가 예술 작품 위에 앉아있는 꿈 예술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날개가 돋힌 듯 인기를 얻어 대작의 평가를 받게 된다. 풍경화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자연의 생명체가 눈빛이 아름다워진다. 명예, 출세,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나비가 죽거나 다치는 꿈 아내에게 흉익이 발생되어 낭패를 겪게 되고 외도하던 남자는 구인녀의 여자와 이별 또는 시끄러운 말썽이 뒤져지게 된다.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은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많거나 실제로 연애에 신경 쓸 일이 생기거나 혼담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보내는 어떤 암시일 수도 있으니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비나 벌이 꽂지 않는 것을 보는 꿈 나비나 벌이 꽂지 않는 것을 보면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연애, 연애, 약혼 등을 하게 된다. 나비나 벌이 꽂지 않자 있는 꿈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약혼, 연애를 하게 됨. 나비나 잠자리가 알을 까는 것을 본 꿈 사업가는 2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하게 됨. 나비들이 떼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나비들이 떼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나비떼가 꽃밭에서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외국의 훌륭한 오케스트라, 오페라, 쇼 등을 감상하고 환상의 멋진 앙상블을 맛보게 된다. 예술 작품 감상, 구경을 한다. 나비와 같이 하늘을 날아가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소화 성취하게 된다. 기소식, 기꿈,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나비와 벌이 서로 어울려 오락가락 울리는 꿈 부하는 목적이나 실행 사항에 성취가 어렵고 말썽이나 손실등 곤란을 겪게 된다. 나비의 날개가 상하거나 나비가 죽는 꿈 꿈 속에서 나비의 날개가 상하거나 나비가 죽었다면 이 꿈은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랑 특히 주로 여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거나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 나비가 날아드는 꿈 매스컴을 타는 유명인이 될 태아를 잉태하며 여자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빨간 나비가 사람의 어깨에 앉아 날개짓을 하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2파,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 빨간 나비가 푸른 산 계곡을 날아다니는 꿈 태몽으로 장차태하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 석류꽃에 나비가 앉아 날개짓을 하는 꿈 선남선녀가 문화의 광장이나 자연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얘기꽃을 피운다. 쏟아지던 별이 나비로 변해 주위를 도는 꿈 기존의 학서를 번역하게 되거나 많은 작품을 발표하게 된 안개꽃에 호랑나비가 앉아 날개짓을 하는 꿈 문화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게 된다. 놀이마당, 굿거리 회식, 파티 만남, 무도장, 노래방, 취미생활 등이 있다. 여러 마리의 나비가 때를 지어 날아가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여러 마리의 나비가 별이 떨어진 주위를 나는 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등 유명인이 되는 자식을 출산하나 스캔들에 희말릴 염려가 있음 예쁜 나비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사랑을 낳는다. 옥고름에 호랑나비가 앉아있는 꿈 뜻밖의 혼사 문제로 우연히 천상배피를 만나게 된다. 예인, 귀인을 만난다. 옥기 뒤에 호랑나비가 앉는 꿈 옥기 뒤에 호랑나비가 앉는 꿈을 꾸게 되면 미명의 사나이가 자신을 귀장끼따라 다니는 상황이 벌어진다. 유채꽃에 나비가 앉아있는 꿈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애인을 만나 문화의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옥기꽃을 피운다.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나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간 꿈 작은 일에 문제가 생기고 구설수가 있음 자신이 나비가 되어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는 꿈 자신이 나비가 되어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성적인 욕구 불만이나 죽음을 암시한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꿀을 찾는 꿈 예술가인 경우 훌륭한 작품을 쓰거나 완성시키게 되며 인기인이 되어 이름을 떨치게 된다. 제비꽃에 나비가 앉아있는 꿈 친구나 애인을 만나 꿈속에서 동화같은 얘기를 나눈다. 파란 나비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꿈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주위에 여러 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는 꿈 태몽으로 장차세상의 이름을 떨치해 아들을 낳게 되며 그 아이는 자라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하얀 나비가 하얀 꽃에 앉아 날개짓을 하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상봉을 한다. 호랑나비가 어깨나 치마에 앉은 꿈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 곤혹을 치리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생김 다음 날, 회수님은 김 tracks사와 주위에 미션의 살을 통해 favor 하얀 나비가 하얀 나비가 하얀 나비가 한겨논